제가 대통령님을 지휘했습니다. 나는 선을 넘었다. 선을 넘은 자에게 관계는 없어.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죠. 정치가 그래요. 국정원, 검찰, 경찰을 장악하는 데 일주일. 대통령 아들 장현수를 파헤치는 데 일주일. 대진 그룹과 정수진의 멱을 잡는 데 일주일. 그리고 쓰레기를 모아 세상 밖으로 버리는 데 일주일. 한 달만 세상을 뒤엎을 시간. 한 달의 시간만 즐겨주시겠습니까? 한 달의 시간만 즐겨주시겠습니까? undあります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